우선은 너무 잘하는 선수고 이긴다는 생각을 못하고 들어갔는데 우선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기뻐요. 이기게 돼서 너무 기뻐요. 우선은 제가 확실하게 먼저 하지 않으면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조금 어려웠고 또 서비스나 리시브에서 희나 선수가 먼저 강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이긴다고 생각을 못하고 제가 게임만 잘 내용만 잘 나오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경기를 이기게 돼서 너무 기쁘고 우선은 오늘 준비를 잘해서 내일 경기도 태국 선수랑 할 때 어려운 경기겠지만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